1조 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이른바 라임 사태의 몸통,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라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관련 내용들 취재기자와 함께 역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먼저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 내용부터 짚어보죠. 구속이 결국 됐습니다. 네, 법원은 어제 김봉현 회장에 대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회장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함께 라임 사태를 일으킨 핵심 인물로 꼽히는데요. 라임 자금을 자기 돈처럼 쓰면서 코스닥 상장사들을 사냥한 인물로 지목된 일명 라임 돈줄입니다. 지난해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잠적한 지 4개월여 만에 구속이 이뤄졌습니다. 네, 그럼 주요 인물들의 신병은 지금 모두 확보한 상태네요. 그렇습니다. 수사당국은 일명 돈줄이었던 김봉현 회장을 구속함으로써 라임 펀드를 설계 운용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김 회장에게서 내물을 받고 금융당국의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핵심 관련자 3명을 모두 붙잡았는데요. 또 다른 주요 인물로 꼽히는 김모 메트로폴리탄 회장 등 3명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설명된 주요 인물들의 구체적인 혐의는 어떻게 됩니까? 네, 김봉현 회장은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금품을 건네고 금융감독원 정보를 입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라임에서 스타 모빌리티 투자를 받은 자금 517억 원을 횡령하고 재앙군인 회상 조회를 인수한 뒤 300억 원대 고객 예탁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라임 사태와 별개로 김 회장은 경기도 수원 뼛업체 수원 여객의 회사 돈 241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수사는 이번 사태 피의자들을 비유한 세력이 또 있는지 또 윗선은 있었는지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네, 좀 늦은 감이 있긴 한데 금융당국이 라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내놨죠? 네, 금융당국은 제2의 라임 사태를 막기 위해 강화된 사모펀드 규제 방안을 내놨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 개선 방안 최종안을 발표한 것인데요. 사모펀드 시장 참여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지난 2월 14일 발표한 방안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됐습니다. 최종안에는 적격 일반 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환매 연기 시 집합투자자 총회를 3개월 안에 열어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가됐습니다. 네, 그럼 그 외에 구체적으로는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또 사모펀드 내 자전거래 규모가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되고 자산총액의 500억 원을 초과하는 사모펀드의 외부감사가 의무화됩니다. 사모펀드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총수익수와프 TRS 계약을 조기 종료할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 간의 3영업일 전까지 합의해야 합니다. 이번 규제 강화를 위해 금감원 주간으로 2분기 중에 태스크포스가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은 최대한 빠르게 시행이 되고 법령 개정 사항은 2분기 중 입법 예고가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